5, 2, 4, 4, 4, 3, 5, 6, 5, 6, 6, 6, 6, 7, 7, 8, 8, 9, 10, 9, 10. 7, 8, 9, 10, 10. 안녕하세요. 이종봉 코치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요. 스매싱을 때리고 상대방이 역습을 했을 때 앞사람이 놓쳤을 때 공 처리하는 걸 할 텐데요. 보통 백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직선을 처리한다고 많이 생각해서 상대방이 직선 쪽으로 많이 붙거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보내는 연습을 할 건데요. 백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백드라이브 치실 때 엄지손가락을 받치는 그립을 많이 쓰시는데 이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손목을 꺾기가 힘들어서 대각선 볼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두면 벌써 손목이 안쪽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기만 하면 그냥 공이 가는 볼이 오는 결대로 치기만 하면 대각으로 가는데 이미 각을 잡아놓고 스윙만 하시면 공이 대각선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살살 치시지 마시고 공을 빨리 떨어뜨린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빨리 하셔도 공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스윙을 먹고 오히려 중간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천천히 치면 벌써 이미 다 아프고 있는 상태로 해서 푸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푸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저희는 빨리 떨어뜨리는 셔틀콕을 칠 거예요. 머리 위로 주면 안 돼. 가슴! 머리 위로는 자세히 바삭바삭에 동시에 존경 박수 언니, 말이 따라간다! 따라가지 말고 멀리서 이렇게 들고 가면 안되고요. 팔을 그냥 다슴에 붙이고 갔다가 치는 순간에 펴야돼요. 들고 가면 안되고 그냥 이렇게 해야죠. 팔꿈치를 들지 말고 얘를 할 때도 준비를 하고 가는거에요. 준비를 하고 가야돼요. 준비하고 갔다가 공이 안오잖아요. 안오는데 언니가 미리 가서 펴지 말고 치기 전까지는 그냥 펴지 말고 계속 가다가 칠 때 한번만 펴야되는데 근데 언니는 미리 가서 펴놓은 다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맞아요. 그냥 갔다가 칠 때 한번만 펴야돼요. 그렇지. 네트에 걸리려고 쳐. 넘기려고 하니까 공 뜨니까 걸린다고 해. 언니는 팔 기다려야지. 팔 기다리고 기다리고 한번만. 하나 둘 둘 둘 셋. 또 스윙 먼저 하잖아. 먼저 하면 안돼. 하나 기다렸다. 이렇게 가면 안되고 팔꿈치는 내려도 손목은 세워서 가야돼요. 손목 내리지 말고 세워서 가야돼요. 그래야 밑에 것도 다 살릴 수 있어. 미리 스윙 하지 말고 계속 치기 전까지는 그냥 가슴쪽에 붙이고 있다가 칠 때만. 그렇죠. 계속 기다려도 돼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더 세게 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아 지금 좋아.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더 때려. 하나 둘 둘. 거기서 때려. 오케이. 하나. 때려. 하나. 때려. 하나. 때려. 더. 또 안 때리면 뜬다. 때려. 때려. 안 때리면 떠. 밑에 있어도 돼요. 더 밑에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얘를 내리고 가면은 무조건 떠. 근데 얘를 세우고 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얘를 세우고 가야 돼요. 공이 아무리 높게 하도 얘로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수비도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비도 다 얘를 내리고 얘로 치는데. 어? 나 뛰으면 전부 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려니까. 얘를 내려야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다들 막 얘를 이렇게. 그게 자세 낮추는지. 을하게 바 impressions? 이렇게 놓 수 없는 eranнос이. backing 써 dia. giant sug. 너무בע갈 adalah 인기들다. 진짜요?